야 진우야 뭐해? 어? 아니 담임쌤이 이거 오늘까지 같이 좀 되라 해가지고 이거 하고 있었는데? 너 수능 안 봤잖아? 근데 너 공부 다 안 해가지고 어떻게 할 생각을 했냐? 아 뭐 이거? 궁금해? 이거 요즘 대세잖아 마가 패스 패스를 막아? 진우야 너는 합격을 막아구냐? 아이고 진우야 고사비 이것도 불러 됐다 됐어? 아니 안 됐어 다시 할게 됐다 됐어? 아 컴플레트 미 메가패스